안녕하세요 수 라인댄스 가족 여러분 저는 수 라인댄스의 수 순수경입니다 오늘 배워보실 작품은 Every Move You Make 32박자 2월 댄스이시고요 7월에서 8박자까지 하시고 나서 12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한 번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섹션 1부터 왼발부터 포워드 락 리커버 백 셔플 오른발 백락 리커버 포워드 셔플 섹션 2는 왼발 포워드 오른쪽으로 피봇 2분의 1 회전 다시 왼발 포워드 오른쪽으로 피봇 2분의 1 회전 이지 옵션은 왼발로 포워드 락 킹치업 포워드락 리커버 백락 리커버 왼발부터 왼발부터 크로스 왼쪽으로 4분의 1 회전 하시면서 백 스텝 왼발로 사이드 셔플 섹션 3는 오른발부터 위브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오른발로 크로스 락이 리커버 오른발 사이드로 셔플 섹션 4는 왼발부터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오른발 포워드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4분의 1 회전 왼발 포워드 오른쪽으로 피봇 2분의 1 회전 왼발부터 포워드로 웍 웍 박자로 섹션 1 1 2 3 & 4 5 6 7 & 8 섹션 2 1 2 3 & 4 5 6 7 & 8 섹션 3 1 2 3 & 4 5 6 7 & 8 섹션 4 1 2 3 & 4 5 6 7 & 8 섹션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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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4, 4, 6, 7, 8 세븐얼에서 8박자까지 하시고 나서 리스타트 했습니다. 세븐얼 1, 2, 3, 4, 4, 5, 6, 7, 8 12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오늘 배워보신 작품은 Every Move You Made 이었고요. 저희 수우 라인댄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